봐봐봐 머리 감는 거 어땠어 기분이 좋았어 아빠 봐봐봐 지효야 다음에도 머리 감을 거야 엄마랑 지효 머리 감으니깐 선물도 와 나 머리 감겨줬는데 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효 머리 감아서 주는 거야 지효야 다음에도 머리 감을 거예요 엄마가 감아줬잖아 지효 다음에도 머리 감을 거예요 안 감을 거예요 남은 거예요 오케이